안녕하세요 해그린티비입니다. 낮에는 이 컬러가 더 예쁜데 저 소원 풀었죠? 요아이들은 이렇게 쭉 있어요. 저기에도 또 저쪽에도 좀 몇 개가 있는데 요아이들은 덴드루비움 나팔순석곡 덴드루비움 리투이플로러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밤이라서 이 컬러들이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요게 약간 분홍이라기보다는 약간 보라보라한 느낌이요.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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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네 그러니까 되게 보통 뭐 동남아권에서 왔죠 그죠? 그런데 이제 요아이들이 보면 그 꽃같은거 사이즈를 한번 재보면 제법 커요 여러분 한 8cm 이게 다 벌어지면 이렇게 완전히 큰데 벌어지지 않아서 4,5cm로 이렇게 보여요. 핀거 한번 찾아볼까요? 이게 노랗게 안에 보라색으로 이렇게 들어있는 이 느낌이 참 예쁜 아이들이거든요. 네네네 보통 지금 보면은 지금 봄에도 피는데 좀 환경이나 온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도 조금 뭐라 그래야 돼요. 좀 늦게 피는 게 지금 현재 저는 지금 피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길이를 재 보았어요. 보통 60 이상 이렇게 자라요. 그래서 이거를 돈에다 세워도 관계는 없는데 이 벌브가 여기가 뭐라 그래야 돼요. 동글동글해요. 그래서 하수형으로 잘 떨어지는 게 또 매력이에요. 그래서 굳이 하수형 덴드로비움을 우리가 많이 찾잖아요. 그래서 요런 아이들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보통 꽃은요. 20에서 25일 향이 있는데 보통 25일 정도 간다 그러면 굉장히 괜찮은 향인데 실제 이 느낌이 표현이 안 돼요. 컬러가 네네네네 그래서 이밤에요. 달밤에 체조하면서 그래서 보통 뭐 지금 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덴드로비움들은 대부분 조금 향이 제 카메라 렌즈가 이상해요. 향이 조금 더 있는 아이들은 좀 오래 못 가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보통 20에서 25일 정도를 향 그냥 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아요. 순둥순둥하고요. 누구나 이렇게 쉽게 피울 수 있는 건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탁 보면 포라색이에요. 조금 더 크고요. 제가 이제 작게 찍었었고요. 전체 샷을 한번 잡아 볼 거라고 지금 여기 꽃송이들도 맺혀있는 아이들도 요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한 줄기 자라는 게 조금 힘들어요. 이런 아이들. 그래서 요렇게 조금 요런 아이들은 너무 작은 개체를 가지고 있으면 조금 힘들죠. 그래서 요렇게 한번 근데 이거 낮에 다시 한번 올려볼게요. 보라보라해요. 이 향이란다. 요게 요런 느낌이 아니에요. 예예예예.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인 석고글 엔드로비엄을 다루는 그런 정도에서 다루시면 뭐 키우기 쉽고 예뻐요. 네네네네. 그래서 그냥 아까워서 보여 드리고 싶어서 한번 이렇게 올려봅니다. 예. 많아요. 이상 해그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해그린TV입니다. 잠도 안오고 택배에 그 한 개 있어서 가지러 왔다가 예. 1심이문 피었습니다. 네. 요거는 선빙이죠. 퀸즈베이비라고도 하고 예. 그래서 예. 레스터에다가 829판거죠. 예. 요거는 지금 하분화가 안 된건지 일단 2분 졌는데 한번 기다려 봅니다. 예. 새해 초군 나오고 있구요. 이렇게 음 터치오브클래스가 올해 조금 하분화가 안 된건지 네.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운메리가 조금 피고 있구요. 네. 다운메리. 텐드로비움 다운메리. 하나 피기 시작했구요. 쪽이 하나 있구요. 여기 하나 있구요. 세 개. 네 개. 네. 파리시. 파리시. 작은거 하나가 이렇게 피었습니다. 네. 요아이도 파리시. 분주했었던 아이인데 파리시가 이렇게 피었습니다. 체리온 노드. 네. 요거 하나 지고 나면 하나 피고 이렇습니다. 네. 아필리아. 요거는 아필리아이죠. 네. 만두. 요렇게 고아를 많이 내고 있구요. 요아이가 이렇게 네. 고아를 이렇게 내고 있어요. 네. 아는스문. 스버금이라고 하는데요. 요렇게 이제 고아를 내고 있고 네. 신화는 여기서 이렇게 두개나 내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벌금은 아는스묶이 아닌 것 같은데요. 파리시 다 가고 작은아이 나무. 네. 요거는 네. 릴리아 페라니 세룰렬. 예. 요아이는 꽃대가 예. 세이덴 파데니가 이게 뒤쪽으로 하나 나고 꽃이 이게 하나가 또 섞여서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예. 요거는 네. 노빌. 예. 노빌. 은이종녀. 예. 예. 스리립이 이렇게 피고 있어요. 네. 저쪽 플라스입니다. 네. 이게 뽀머슴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꽃이 피어보면 다운메리 하고 많이 닮았어요. 여기가 네 송이나 이렇게 달려있네요. 우와 여기는 지금 네. 도송이구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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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